여러분 안녕하세요,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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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 갈기 디데이 1 오면 좋으니까 생강 차를 맥주랑? 맞네. 나 언니 맥주 와가지고 깜짝 놀랬잖아. 이 언니가 기차 타고 가는 건 처음인데 일단 저희는 민스터에서 기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지금 마나임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저희는 오늘 파리를 가는데요. 기차를 타고 마나임에서 마나임에서 파리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갈 생각입니다. 지금 기차를 탔고요.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들을 잔뜩 쌓아왔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? 네. 이제 그를 타고 오면 날이 심지어 오후에 두고 너는 없을 수 없습니다. 이런 날은 좀 엉.? 그래서 내가 옆집이 없을까? 너무 좋아. 고맙습니다. 매일 모를 기다려주세요. 61년까지 여기에서 78km 71km, 61km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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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그럼 그냥 여기다. 어? 오, 박스! 와! 너무 맛있어 그럼요 랩스와 랩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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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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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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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. draftin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의 착장은 귤이에요. 귤, 고렌지니트에다가 여기도 찐 주황색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봉쥬, 봉쥬. 지금 저희끼리 한 식당에 육회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애들을 조금 벗어나니까 파리의 풍경이 보이네요. 길거리랑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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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도착했습니다. 구길간. 반장찌개. 기름 냉면. 소주 16유로 시간인데 아빠. 맥주 마셔야지. 이곳은 육회들, 인사. 이렇게도 이솠? 지금 인사해주세요. 예. 여기?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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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아. 우와. 감사합니다. . . . . . . . 네, 이거 좀... 네, 이거 좀... 네, 이거 좀... 오케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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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 이곳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곳에 알맞이 이렇게 이곳은 아니다 아니다 이곳은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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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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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큰 잔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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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